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 참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각인이 되어 있죠. 저한테는 이렇게 도시바라는 그런 브랜드가 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40이 되던 2020, 2000년도에 전직을 해 가지고 조직을 완전히 떠나서 그냥 자기가 밥을 벌어먹어야 되는 그런 험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는 지금이야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데 노트북을 양산하고 또 좋은 제품을 양산하지만 200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트북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시바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죠. 도시바 오랫동안 썼습니다. 삼성이나 LG가 제품을 내놓더라도 저는 태블릿 PC 타입의 그런 컴퓨터 PC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아주 도시바가 그런 아주 그러니까 강연하면서 지금은 ppt를 많이 쓰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로는 저는 이제 터치스크린 태블릿 PC 방식으로 펜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렇게 강연을 한 10여 년 정도 그런 방식으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압도적으로 이런들 좋은 상품이 도시바 상품이었습니다. 이 도시바가 백한 50년 정도 넘는 회사일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사모펀드에 인수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상장이 폐지가 되는 모양입니다. 도시바 하면은 70대는 1970년대 안방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미다지문 흑백 TV를 떠올릴 것이고 그 다음 세대네요. 영문 알파벳 로고가 선명한 노트북이 기억난다면 그 이후 세대일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도시바가 새 상품을 많이 1호 상품을 많이 냈네요. 일본 최초 냉장고, 세탁기, 컬러 TV, 세계 최초의 노트북 PC, 낸드프레시 반도체까지 수많은 1호 제품을 양산했다. 특히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기업들 부침이 굉장히 심하죠. 150년 된 기술기업 도시바가 상장 폐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50년 역사의 일본 대표 도시바 기업이 12월 20일 도쿄 정시를 떠난다. 상장이 된 지 74년 만에 퇴장하네. 이 회사를 18조 원을 들여가지고 사모펀드가 아마 인수를 한 모양입니다. 다음 이제 회사를 재정립한 다음에 다시 또 재상장을 하겠죠. 이 도시바 기술을 삼성전자가 많이 도입했을 겁니다. 특히 냔드프레시와 관련된 그런 기술.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매수 합병에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요. 회사의 사업 방향을 이렇게 좀 더 재구축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그 액을 들여가지고 이런 도시바가 미국의 원전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것이 그게 큰 패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11년 만에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이 됐으니까 수십 존을 그대로 다 날렸겠든 또 뭐 이 분식회계가 문제가 됐고 2017년에 발간된 일본 경영서 도시바의 비극은 경영진의 파벌주의 연공서열에 경직된 조직문화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폐쇄적 경영 그런 걸 들었는데 아날로그와 여러분들 대세를 차지하는 시대는 일본 기업들의 약진이 대단히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기술의 어떤 축을 담당하고 나서는 유럽 기업들도 완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들도 거의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일본 기업들은 이제 모든 길이 좀 확실하게 보이던 그런 아날로그가 지배하던 시대는 어쨌든 일본 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드니까 그런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디지털 시대는 의사결정이 신속해야 되고 불확실성을 두고 과감하게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본은 이제 경영구조 자체가 집단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기 때문에 합의를 여러분들 만들어야 이제 큰 대형 투자 같은 걸 도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 시대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가장 역동적인 그런 나라죠.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도 좀 투명하고 그다음에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성과를 계속해서 주주한테 발표하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참 도시바 제게나 특별한 추억이 있는 도시바 도시바 태블릿 pc를 한 10년 한 15년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ppt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함께 주는 것은 만물은 변하고 한때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역사고 기업의 존속이나 개인의 영광의 역사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기억할 필요는 있지만 역사가 아무것도 이렇게 보장을 해 주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하지 않습니까 냉전이 지배했고 미국이 여러분들 군사력을 뒷받침을 해 줬고 미국 시장 이름들 제공됐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국 특수가 여러분들 제공이 됐고 엊그제 중국에 사업하시는 사업가들이 인터뷰를 무역협회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했는데 반도체 빼고는 거의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산업이 없다. 그리고 몇 년 내로 중국의 경영진들이 대부분 한국을 제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던 모든 것이 다 바뀌니까 끊임없이 건설적인 파괴 건설적인 파괴 이걸 계속해 나가지만 파괴적 혁신 이런 부분을 해나가지 않으면 그냥 잊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정말 한국 역사에서 가장 지금 최고로 정점을 달리고 있는 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파괴할 수 있어야 되고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쓸모가 없는 것 효용이 떨어지는 것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도시바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